눈을 피하였나? 빗먹었다 중옥이다 중옥 오건자야 고백필이다 적백 잡았다 방황 방황 교환 빗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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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황이 많아 방황이 많아 많다 아 저사람 반인데 목표물이 포착되었습니다 제한시간 내에 완전 파괴하십시오 연쾅 영점 하나도 안아 윈채만 들고 이거 아오 눈을 비하였나? 이거 먹었다 주먹이다 주먹 오간자야 찔러 풍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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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백필이다 적배 고백필이다 간다 잡았다 방황 방황 혜님 이제 바로 사래 바로 사래 중옥소리 방인마감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잡배하나 방기에 내려온다 안 내려오나? 안 내려온다 겨우 발 어 30개 하자 막판에 깨면 레전드다 폭탄 폭탄 아 나 삐사리 중계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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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 중계단 중계단 아 ppp 잡았다 와 기운 방임 자랬다 아 네 그 취소 없어요 음 7 신석이 하세요 시서 없습니다 4 중개 중개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흠 좋아요 좋지 하나요 아하하 오케이 오케이 중에 좀 붙어 있어 이거 해님 아니면은 이거 내가 얘기해줄 사람이 없다 이거 중옥으로 뺏을거거든 옥가자 이제 옥가자 이제 옥가자 기업하겠다 야야 이거 포기 야 안돼 칼십님 이거를 주먹한다 주먹 찌른다 오 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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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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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서 5 으 아냐 또 아냐 발 앞에 으 으 으 당연하지 성공해야죠 마지막 불꽃을 태워가야죠 커피를 큰 걸 사야겠다 아 안보야 이 사람 꿈꾸 행님 못 맞췄어요 천천히 합시다 아이고 안 좋으니까 나오네 기계 없네 이거 이번에 기계 먹고 방향으로 가자 네 바로 우리의 기계 하자 네 오빠 안밀렸어 기계 안밀렸겠지? 한꺼번 없었는데 위트닝 먹고있지 먹고있다 없겠다 아니 바로 간다 저기 4명 남았다 아 그냥 아 잠깐만 아잇샷 아잇샷 깨고 봐줘 내껄로 그렇구나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잇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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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아잇샷 뭐 강ů 하세요 정확하가 너무 안좋아 진짜 권총 쓰는게 나을정도 중계 내려놓은거 조심 디라이가 글리타 비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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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역시 비하자 자 빵이 많아 빵이 많아 많다 아 저사람 반인데 스나라 너무 너무 탄세타 개굣대 진도 좀 반 뭔데 개생이 맞았다 아따 무서워라 아이고 어 유하 종 하나 컷 계곡으로 끌어줄까 근데 우리 방이 발수리 새서 안돼 지금 우리 공룡이다 지금 방이 어 방이 그냥 간다 어 절대 양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저 설대대로면 반가던데 제발 일킬형님 반가던데 아 초반에 개피 된게 좀 아쉽다 아 침착감이 전혀 없다고요? 하하 그것도 맞긴 하죠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애써 침착할려고 하긴 하는데 오빠하면 가자야 아 나 중한발 쏘 오케이 기다릴게 똘리에다니 중가자 오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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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갔다 가져야지 주먹이 삥두기 모그피 모그피 얍 아 치 이런 중요한 한판을 아 화이팅 화이팅 아 뭐야 아이고 우리 뭐야 골드 탱고님 감사합니다 아 통팬 다했다 감사합니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이제 자야죠 맞아요 이게 빡게임이랑 달라요 그래서 제가 좀 힘든거 같아요 이게 스텝을 좀 많이 쓸 때도 있고 제가 그냥 진짜 보면은 어? 잠깐만 맞아요 빡체는 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 나 방에 가져야 돼 특히 한쪽 포즈에 좀 고정되다 보니까 제가 얼마 있는걸 싫어해가지고 방에 였나? 어 나 전제 한번 나 였나? 방에 너무 대충 쌌고 방에 잠깐 봐줘 방에 방에 맞던 방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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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고방 어 깜짝이야 놀랬잖아 안녕하세요 아 내가 4턴이라 늦구나 어 나 방위 쏘고 빠질게 기 끝으로 본래 이게 다 잘 이겼어 괜찮네 어 스페셜 필드 아 위험도 많다 대구 아 2 3 2 3 대구 하나 아 뭔데 방 아 이거 아 형님 3위층 봐줘 다음에 다른사람끈 보지 말고 아 오케이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나 이거 안가면 된다 개비 이 판 2,3킬 더 먹었어야 됐다 나 이거 방위반발 쏘고 빠질게 오케이 방위뛰인다 이거 띈다 빠져야돼 방위뛰어나 붙어져 붙어져 이거 빠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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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위뛰 잠깐 빠져 개구중 빠르다 천천히 하자 천천히 아니 아이 번다 또 개구방 방위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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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알죠 방위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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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었나? 방둘 저사람 반이야 저기 세계반 제발 이겨주세요 플리즈 아 우주방어 가시정이들 화이팅 아 저거 한 명한테 자꾸 아니 이거 형 일곱 어디 포지션 어디야 저 들어오는 거 바로 녹일 수 있지 않나 삥 무시하고 아 나 쏘고 받을게 잠깐 집중 또 뛴다 안보인다 내 턴 내려갖고 안보인다 방입하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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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입 방입 타임 타임 파티 쨰핑하네 마이포 하나 계곡 잠깐 조심하고 우리 왜 이러는데 이거 흔들리면 안돼 방입 온다 침착해 침착해 이겨야 된다 로잉 형 안돼 제발 천천히 개구중 중올리겠다 광주 침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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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 하나 나오다 상ffen 강 terme 잘 어우러지지 작업하는 건데 그리고 평버워 폭탄이idan pursuing 제발 아니야 아니야 칼팀 다리 봐 아니 봐줘 아니 이거 또 내가 안 뺐으면 나 죽은 거야 막을 수 있다 잉 연마 하나 수비 때 이랬으니까 좀 당황스럽게 하네 칼팀 다리반이다 기다려봐 연마 꺼질 때 붙어줘 한번 아니다 안갈래 안갈래 느낌 안좋다 이번판 느낌 안좋아 방위만 봐줘 무리하지 말고 저쪽에 쓰는 없지 않나 보관아 삐아 아 이게 왜 안맞아 킥을 아 침착해 침착해 습습 후후 개구 중 하나 나이스 나이스 너무 좋다 나이스 이거 행님 아 피 없네 방이 맞다 방이 맞다 방이 맞다 자 침착해 침착해 나 중한번 중한번 저거만 하면 안돼 사 턴이 오박이긴 하다 원래 이거야? 매운데? 웃는다 소리야 주묵이다 주묵이다 주물배 주물배 총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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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인데? 누가 반 누가 깊이야 아 이렇게 오늘도 28킬에서 진짜 이거를 실패한다고? 이쁘다 이쁘다 자 여러분 도전은 내일 또 이어집니다 아니 형 누구게 필요한건데 진도 좀 반쳤는데 내가 아 아 그때 내가 꺾였어 그때 내가 사실 이제 위치 바로 들었으면 되는데 아 바로 들었나? 이분이 세이브를 한다면? 하지만 세이브를 못했죠 자 재캠 했습니다